최근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히 무대 위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이 서울시장 선거 캠페인에 사용된 사례는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손태진의 기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트로트 곡을 선거 송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곡의 인기는 단순히 50대 이상의 유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20-30대 젊은 세대에게도 매우 친숙한 멜로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손태진의 음악이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노래 기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특히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곡으로 슬픈 멜로디와 에너지 넘치는 리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곡입니다. 이 곡은 서울 시민들에게도 응원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손태진의 팬들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은 최근 mbc쇼 음악중심에 출연하여 별빛같은 나의 사랑하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출연은 그가 2주 연속 1위를 달성할 경우 16년 만에 트로트 가수로서 음악방송에서 2주 연속 1위라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손태진의 음악과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며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세워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처럼 손태진은 한국 음악계의 빛나는 별로서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